잠깐만 빌려쓰고 돌려줄게! 여기로 갖다 놓겠고! rea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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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뭐야, 놀랬잖아. 너 때문에 심장 터질 뻔 했단 말이야. 괜찮은 거지. 다친 데는, 다친 데는 없는 거지. 일어나 봐. 상한 데 있나 없나 확인해 보게. 수고 많으십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차량 탈취범을 신고하려고요. 차량 탈취범이요? 아니야, 나 아니야. 빌린 거야, 잠시 빌린 거라고. 차량 번호부터 불러주세요. 아니요, 탈취범을 잡았습니다.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좀 출동해 주십시오. 여기 센트로 호텔 진입하기 전 도로로 와주시면 됩니다. 천만 원이면 되겠어? 알았어, 2천만 원. 그거면 충분하지? 쓰고 돌려준다고 난 분명히 너한테 말했어. 왜 그걸 쏙 빼놓고 못 들은 척인데. 야, 귀 먹었어? 어. 어? 안 들린다고 난 네 목소리가. 뭐? 못 들어. 네 입모양을 읽는 거야. 뭐?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